CCTV실에서 본 놈 있잖아요. 그나마 아무래도 수상이야.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막대해! 내가 원래 이 버스 회사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. 하수 좋아하죠. 이 천하의 최고봉이? 올해 나이가... 이래. 합침을 먹는... 경영 진짜 안 하실 겁니까? 내가 할 일절이 좀 알아봐. 너 사기꾼이신? 7시전 그놈. 없애야죠. 가족? 단 한 번도 난 그게 옳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. 이 사람이 뭐 잘못했나요?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회장님 납치범으로 알고 있다니까! 납치범? 다 사 Fallout 납치범 divis고 자신을 형님께 가까운 중